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춘함 TV 오늘의 추천도서는 도올 주역 강의 김용옥 지음 통나무 출판소입니다 여러분 주역을 도올 선생님께서 해제한 책인데요 주역에 관한 책 책춘함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있죠 아직도 아쉬움이 있는 것은 주역을 우리 실생활에 잘 적용하고 실제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많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쉬움이 아직 있긴 한데요 그래서 금년 안에 아마 나오겠죠? 책춘함이 성경관대 안승우 교수님과 함께 개발한 주역 보드게임도 처음 아이디어 낸 지가 벌써 몇 년인가요? 네 쭉 아이디어 내서 결국은 이제 출시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제나 또 나와봐야겠죠? 자 도올 선생님은 과연 주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책의 일부를 살펴보므로써 한번 함께 배워보도록 할까요? 제 1장 도격수지 역을 읽는데 꼭 알아야 할 것들 역은 왜 그토록 매력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역이라는 신묘한 책은 모든 경전 중에서도 으뜸가는 경전이라고 하여 군경지수라고 불리운다 동반 고문명을 통하여 그토록 많은 위대한 경전들이 탄생하였지만 주역만큼 인간세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서물은 없다 철학사상은 물론이고 윤리, 도덕, 문화, 예술, 정치이론 심지어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원한 영향을 미쳤다 동방 역사에 있어서 정치혁명을 꾀하는 대개혁가들도 그들의 사유의 거점으로서 주역 논리체계의 고무와 지지를 갈망치 아니한 자가 없었다 우리 이순신 장군도 경험 없는 난중에 출전을 앞두고 혹은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운세에 관하여 역점 또는 역점에 해당하는 점을 쳤다 하여튼 주역이라는 경전은 길거리에서 포장마차를 치고 있는 점쟁이들로부터 백동령 궁을 기웃거리는 정치인들에게까지 한결같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서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도대체 그 매력과 마력은 무엇일까 그 흡인력은 어디에서 유리하는 것일까 동양 근세의 영향력에 지대했던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주의가 주역이라는 서물의 성격에 관하여 매우 의미 있는 말을 남겼다 워낙 많은 토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언급이래서 정중하게 인용하고자 한다 대저 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복서 점자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궁정의 사관이나 점을 치는 예관들이 비밀리에 소장하면서 나라의 대사에 기룡을 점치는 데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문자가 지극히 간략하여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공자가 그 문헌을 발굴하기에 이르러 그 뜻을 부연하여 엮는 것이 소위 십익 열 날개라고 하는 것이다 그 십익이라고 하는 것은 단전, 상전, 계사전, 문헌, 잡괴냐는 유해 것들이다 이 십익에 이르러 비로소 주역이라는 문헌의 합리적 논리가 잡혔다 이 문장 전후에 있는 주의의 말들을 참작하여 좀 자세히 번역한 것인데 주자가 한 천마디 즉 역은 단지 하나의 복서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 말은 통상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즉 근사의 최대 사상가인 주의가 역을 점쟁이책으로 비하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는 결코 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주역의 핵을 이루는 경의 본래적 성격 그 진실을 매우 솔직하고 단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는 역은 단지 점서일 뿐이다 라는 말과 동시에 역은 음향일 뿐이다 라든가 역은 단지 이름 이량의 운동 변화일 뿐이다 라는 명제를 계속 바란다 주역의 우주론적 철학적 의의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다 점역과 학역 역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점으로서의 역과 철학으로서의 역으로 나뉜다 점자를 점역 이라고 하고 후자를 학역 이라 한다 그런데 주인은 역의 본질에 관하여 점역의 우위를 인정하면서도 학역의 가치를 절하하지 않는다 학역의 뒷받침 없이 점역이 불가능하고 점역의 뒷받침 없이 학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학역이 곧 점역이요 점역이 곧 학역이다 맥락이 좀 다르지만 비슷한 성격의 시각 차이를 나타내는 말로 상수지와 의리지약 이라는 말이 있다 상수지약은 역의 이치를 모두 상과 수에 의하여 그러니까 매우 도식적이고도 수학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 상수파는 한나라에서 크게 성행이기 때문에 한역 이라고도 하고 의리파는 번세한 상수의 계산을 뛰어넘어 그 궁극적 의미를 우리의 상식적 언어로 표현하는 철학적 해석을 주로 하는 유파인데 송나라에서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송역 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물론 송나라 때에 상수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역의 이에 있어서 상수와 의리도 궁극적으로 함께 가는 것이다 상수의 원리가 없으면 도상의 관련성에 대한 체계를 잡기가 어렵고 의리가 없으면 상수는 공허해지고 만다 우선 이러한 이야기를 정리해놓고 넘어가자 점역 상수지약 한역 이렇게 한 기둥이 있고 다른 기둥은 학역 의리지약 송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별하고 보면 사실 주자는 상수보다는 의리 쪽에 더 기울어져 있는 사상가이다 송나라 때 상수의 대가는 소강절이라는 사람이었다 주인은 이정의 제전 제자인 이동희 제자였다 주인은 이정의 낙학을 이었다 그것이 꼭 정교학이고 신유학의 모태이다 그것은 새로운 의리의 산실이었다 역에 있어서 경과 전 자 얘기가 너무 학구적으로 흘러가고 말았는데 주의 역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역 지시 개복 서서라는 말에 있어서 최초의 역이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문헌 설립사적으로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복서서 즉 점서라고 규전된 역이라는 말은 기실 오늘 우리가 흔하게 보고 있는 주역이라는 선물 전체를 녹화하는 말이 아니다 주역의 논의의 대상이 된 역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연락의 시빅과 대비되는 것으로 오늘날 주역의 극히 적은 일부분의 텍스트인데 이 텍스트가 여타 문헌들과 비교해 볼 때 가장 고대층에 속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가장 고층대에 속하는 역이라는 문헌은 후대 공자 이후에 설립한 문헌과는 분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의가 복서서라고 규정한 역은 고층대에 속하는 소위 오리지널한 역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것만을 분별하여 전문용어로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역은 경과 전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역경 역전이라는 말을 정확히 알고 써야 한다 경이란 그물에 있어서 별이가 되는 날씨를 가리키는 것인데 핵심적 강령을 의미한다 전이란 그 핵심적 오리지널한 별의를 펼쳐내어 전한다는 뜻으로 경을 몸뚱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몸뚱이에 달린 날개를 의미하게 된다 그 몸뚱이는 그 날개가 있어야 날 수가 있고 메시지를 사방에 전할 수가 있다 그 날개 노릇을 하는 것이 열 개의 문원이 있다고 해서 십익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역은 이제 경과 전으로 나뉘는데요 경은 몸뚱이 역경 경 그리고 이제 디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점을 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 그리고 프리컴푸시어스라고 해놨네요 공자 이전을 의미하고요 저는 날개에 해당하며 역전 십익 그래서 인터프리테이션 다양한 해석의 체계 포스트 컴푸시어스 공자 이후에 이제 나왔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갑골에서 음향신볼까지 자 또 이야기해보자 그렇다면 경의 내용은 무엇이며 전의 내용은 무엇인가 경은 앞서 이야기했지만 점을 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의미했다 점은 고대 국가에서 공통된 국가 대사를 예측하는 제식 중에 하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헌적으로 남아있는 점의 형태는 거북의 배딱지 복갑이나 소의 어깨뼈 견갑골을 활용하여 치는 것이다 보통 거북의 배딱지를 갑이라 부르고 소 견갑골을 골이라 부르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갑골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재료로 점을 치고 그 점을 치게 된 상황 즉 점을 묻는 내용인데 그것을 명사 혹은 정사라고 부른다 그리고 갈라진 모양을 보고 기륭을 판단했네요 그리고 해당 사항이 점사대로 실현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기록 또 점을 친 날짜나 점쟁이의 이름 등을 갑골에 새겨 놓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갑골문이라 부른다 갑골문은 현재 15만 정도의 조각이 발견되었으며 4500자 가량의 글자가 확인되었고 새겨진 문장의 20-30%가 해독되었다 이를 통해 기원전 14세기로부터 11세기에 걸친 은나라 말기에 문명생활사를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갑골문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한자에 조용이라는 것은 너무도 확실하다 점을 치는 방식은 배딱지 안쪽으로 복자 모양의 홈을 파서 그곳에 뜸숙이나 숯가루를 태워 반대편으로 껍질이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판단을 내렸다 복자의 새로움을 착이라 하고 가로움을 찬이라 한다 갈라지는 금을 조상이라 하는데 그 금은 매우 사소한 차이지만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며 그 금이야말로 하느님의 예시라 여겼던 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복점의 방식에 번거로움 즉 큰 거북이 배딱지 얹는 일만 해도 엄청 수그로운 일이다 이 번거로움과 불규칙적 임의성에 대해 불만을 품은 자들이 보다 간결하고 확실한 방법을 고안하게 이르렀는데 이 새로운 방법이야말로 우주의 비밀을 다 담을 수 있는 우주론 인생론의 지혜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를 지녔던 것이다 역은 변화 변화란 과연 무엇이냐 보통 역이란 변화를 의미한다 역경이란 흔히 영어로 The book of changes 라고 번역된다 우리가 보통 교역이라고 할 때는 바꾼다는 뜻이다 바뀌는 것도 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변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퇴행한다든가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엔트로피의 증가를 의미하는 소비의 변화일 뿐이다 그러나 동방인들이 생각하는 우주의 변화라는 것은 엔트로피의 증가에 역행하는 엔트로피 감소의 변화를 동시에 의미한다 그것은 퇴행과 해체와 소멸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러한 해체에 역행하는 생성과 조합과 약동을 의미한다 봄에 새싹이 싹트는 변화는 하향을 거부하는 상향의 몸짓이다 노자는 이러한 변화를 반자도 지동이라 표현했고 역의 대전에서는 생생지 위역이라 표현했다 되돌아감도 생명의 본원으로의 회귀를 말하는 것이며 생생이라는 것도 끊임없는 창조의 충동을 의미한다 우주의 변화는 우주생명의 창조적 활동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역은 변화이며 변화는 우주생명의 창진이며 우주생명의 창진이란 우주를 구성하는 기의 끊임없는 순환을 의미한다 역은 곧 우주이다 우는 사방 상하 곧 공간을 의미하고 주는 왕골의 금 곧 시간을 의미한다 우주는 시공연속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시공연속체를 동방의 고대인들은 역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시간과 공간은 별도의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역이라는 생성의 변화 속에 얽혀있는 방편이다 역은 변화이며 시공이며 우주이다 그러므로 우주 속의 어떠한 존재도 시공을 벗어나는 것은 없다 우주 그 전체는 역 속에 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역의 우주로는 은나라 말기로부터 주나라 초기에 걸쳐 이미 확고하게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고조선 문명은 역을 축으로 하고 있었다 우리의 고조선 문명도 이러한 역의 세계관을 사위의 중심축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인류가 그 시절에는 대체로 시공을 초월하는 영역에 절대적 초월자를 타로 설정하고 그 초월적 존재에게 절대적 권력을 부여하고 그 권위에 복속한 것과는 달리 우주 전체를 변화의 관계로 파악하고 변화를 떠난 어떠한 존재도 인정치 아니한 것은 인문주의 아니 천지 대생명 일체와 해론의 웅헌한 쾌론의 발로라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너무 현대적 상식으로서 고를 추구한다고 힐란할지 모르겠으나 진실로 여기에 생생과정과 그 문헌의 고매한 사회를 조금이라도 맛을 본 사람은 나의 임론이 추워도 과장이 없음을 알 것이다 역은 인류정신사의 기적이요 인간언화의 최상품이다 역의 세 가지의 의미 역의 의미에 관하여 흔히 동한말의 경학자 정연의 말을 빌어 일명 사미를 운운한다 역이라는 이름은 하나이지만 그 뜻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 첫째가 이간이요 그 둘째가 번역이요 그 셋째가 부력이라는 것이다 이간이라는 것은 쉽고 간단하다는 의미인데 점에 적용하여 보아도 역점은 쉽고 간단하다는 것이다 물론 우주의 아무리 복잡한 사태일지라도 쉽고 간단하게 요약되고 정리될 수 있다는 이간의 논리는 역을 말하는 사상가들의 일관된 입장이다 다음의 변혁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사태는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운명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점이라는 것도 우주의 시공에 변화하는 사태 속에서 여정되어 있거나 불변의 운명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시공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그때그때 적합한 행동의 진로를 알아내는 것이다 점은 불변과 관계가 없다 나의 운명이 불변이라고 한다면 점을 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부력은 불변이 아니다 변화의 틀의 지속일 뿐 세 번째의 부력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불변이라는 뜻으로 오석하여 그 의미를 왜곡하는데 부력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든가 변화가 없다든가 변화를 초월한다는 뜻이 아니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기본적인 틀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예를 들면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다든가 불이 상승하고 물이 하강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 이런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동방언어에서 아니 불자는 영어의 낮과 같은 형식 논리적인 전층의 부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역은 변화일 뿐이다 나의 몸과 나의 몸을 둘러싸고 관계하는 우주 환경 전체가 역 즉 변화일 뿐이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역이 변화 체인지라고 하지만 그 변화는 퇴행적 해체가 아니라 생하것도 생하는 창조의 구성이요 생명의 약동이다 이 생명의 약동을 가능케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범주를 여러분 이제 태극 건공감리 보시면 아시죠 딱 짝대기 두 개 이제 태극기에 모여있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동서남북에 붙어있는 그 짝대기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짝대기가 안 끊어져 있는 상태로 있고 하나는 짝대기가 끊어져 있죠 끊어져 있는 게 음 그 다음에 그냥 딱 의자죠 결국 그냥 밑으로 짝대기 하나가 양이죠 이 두 개의 심볼로 나타냈는데 여기에 획기적인 도약이 시작되었다 음은 무엇이고 양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서슴지 않고 그것은 음과 양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에 이런 기호가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이 작은 짧은 막대기 두 개와 긴 막대기라는 심볼이 언제부터 음과 양으로 불렸는지에 관해서는 확언할 자료가 없다 짐이 있게도 역경에는 음양이라는 말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음양은 오로지 역전에 나타날 뿐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역경과 역전은 상당히 다른 시대의 문원이라는 문원학적 층대의 구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언어적 개념어가 앞섰는가 아니면 짧은 막대기 두 개와 긴 막대기라는 심볼리즘에 앞섰는가 이것도 확답하기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짧은 막대기 두 개와 긴 막대기 하나라는 순수한 기호 체계가 음양이라는 말에 앞섰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역경에는 음양에 해당하는 말이 전혀 없는가 그런 말이 없으면 의미 전달에 불편함이 있지 아니할까 음양과 강유 주역이라는 문원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많이 쓰이는 개념은 음양이라기보다 강유라는 개념이다 여러분들은 노자라는 문원에도 음양이라는 말보다는 유약 강강유의 말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을 것이다 음과 양이라는 단어는 제42장에 단 한 번 나오고 있을 뿐이다 요번에 마항태에서 발굴된 백서 노자 갑을 보내서도 이 42장이 고스란히 들어 있기는 한데 만물 부음 이 포양이라는 문장이 있는 부분이 썩어 문드러져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전후 맥락으로 미뤄볼 때 백서 노자에도 음양이라는 표현은 건재했던 것으로 추론된다 이것은 노자라는 문원의 성격을 다각도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학적 성찰을 상기시킨다 그런데 강유와 음양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강유는 우선 우리 일상언어와 관련하여 맥락적 의미를 확실하게 지닌다 강하다, 딱딱하다는 의미와 부드럽다, 연약하다는 의미는 매우 구체적인 의미론적 맥락을 전한다 그러나 음양은 그러한 일상적 의미를 전하지 않는다 음양은 일상언어로서도 매우 추상적인 것이며 기호적인 상징이며 구체적인 레퍼런스가 없다 그러니까 고대 사상의 발전은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의미 체계로부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기호 체계로 확대되어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강유의 어휘조차도 역경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역경이라는 문원의 체계는 매우 추상적, 일반화된 심볼리즘만을 고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문원비평적인 논의를 심화시켜 들어가면 우리는 너무도 많은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고 최초의 관심사인 역점에 관한 탐색이 좌체되고만은 불행에 떨어지고 만다 역이라는 글자의 뜻 다시 한번 묻겠다 짧은 막대기 두 개와 긴 막대기 하나라는 이 심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역이라는 것이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숙지하였을 것이다 역이라는 글자가 각골문에도 금문에도 탄탄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전통적 해석은 별로 신빙성이 없다 역은 날일자, 말, 물자로 되어 있다 이것이 해와 달을 상징한다고 하여 낮과 밤, 우주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하나 아래 글씨를 달 원로 보기는 어렵다 각골문은, 이거는 직접 보셔야 되는데요 각골문 형상이라서 이 형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빗줄기가 비치는 모양이지 달의 모양은 아니다 후대 음향론에 의한 해석일 뿐이다 또 설문회자에는 역의 형상을 도록룡, 도마뱀유의 동물로 해석했다 동계열의 동물인 카멜레온이 환경, 광선, 온도에 따라 피부색을 잘 변화시키기 때문에 변화의 상징으로 카멜레온을 지시한 것이라고 하나 카멜레온은 아프리카, 중동, 인도 서부에 분포하지만 아시아 대륙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여튼 동물의 상형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결론이다 역에 태극이 있다 즉 변화에는 태극이 있다 개사상 11장에 역유 태극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그런데 덜 떨어진 학인들이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곤 한다 역을 주어로, 태극을 목적으로, 유를 타동사로 놓고 역이 태극을 소유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역과 태극이 모두 실체화되고 마는 것이다 역이라는 실체가 태극이라는 실체를 보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유 태극이라는 말은 원래의 문법적 구조를 따져 해석해도 역에 태극이 있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즉 변화 속에 태극이 있을 뿐이다라는 뜻이 된다 왕선사는 이 문장을 가르켜 유는 고유지, 동유지의 뜻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역하는, 즉 변화하는 우주 속에 원래 태극이 있다는 뜻이오 또 역과 태극은 따로따로 선우를 가릴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 같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변화하는 시공과 더불어 태극이 있고 태극이 곧 변화하는 우주, 그 전체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빈 것도 끊임없이 움직이는 동태 역의 체계를 만든 고대인들은 이러한 변화 생성 중에 우주의 전모를 가난 심벌 속에 담으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왕선상이 이러한 존재에 관하여 남긴 몇 마디 말로써 역에 관한 모든 담론을 다 정리할 수 있다 태어란 본래 동하는 것이다 여기 태어라는 것은 장웬거라는 속나라 초기의 사상가가 우주를 가리켜 한 말인데 그 말 그대로의 뜻은 크게 비었다는 뜻이다 우주는 크게 빈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비어있는 정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동태라는 것이다 선사는 또 말한다 신유학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주렴계가 태극이 동하여 양을 생한다고 하였는데 이때 태극 그 자체가 동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때 동은 확실한 우주의 움직임이다 곧 이어서 태극이 정하여 음을 생한다고 했는데 이때 정한다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동의 가능성을 함장한 고요함이란 뜻이다 우주의 동은 동의 동이지만 우주의 정 또한 동의 정일 뿐이다 모든 것이 폐지되어 근본적으로는 동이 없는 상태의 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 정으로부터 음이 생겨날 수 있으랴 한 번 동하면 반드시 한 번 정한다는 것은 우주의 귀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닫힘으로 인하여 열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요 열림으로 인하여 닫힘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 이러한 우주의 닫힘과 열림은 모두 동을 말하는 것이다 폐연한 무생명의 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종식이다 지극한 정성은 쉼이 없다고 했는데 어찌 천지에 종식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늘의 명은 잠시도 쉼이 없다 태극은 건곤의 합찬이다 선사는 또 말한다 태극은 건곤의 합찬이여 음양의 혼합이여 리기가 함께 온전히 구비된 것이다 태극사 건곤치 합찬 이 한마디만 이해한다면 주역에 대한 모든 논의가 용해되어 버리고 만다 료해해야 하는 사항은 여러분 료해된 단어 저도 처음 읽어봤는데요 사정이나 형편이 어떠한가를 알아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합찬이라는 말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주역을 논한다 하는 자들이 태극이라는 것을 음과 양을 뛰어넘는 다시 말해서 음과 양이 얽혀서 만들어내는 변화의 세계를 초월하여 독자적으로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초월자인 것처럼 생각해 왔다는 사실인 것이다 선사는 이러한 초월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선사는 여기에는 역에 대한 정통의 이해이며 최수훈의 인내천 사상도 이러한 정통적 이해 방식을 계승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조금 천천히 역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전모를 드러낼 때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원래 우리의 질문인 짧은 막대기 두 개와 긴 막대기 하나라는 심벌에 대한 의미체계의 규명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짧은 막대기 두 개는 무엇이고 긴 막대기 하나는 무엇인가 작대기 하나와 가운데 구멍 뚫린 이 모양의 심벌리즘은 무엇일까 꾸베르가 말하는 세계의 기원 파리에 있는 오르세이 미술관에 가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끄는 귀스타브 꾸르베의 문제작이 하나 걸려있다 전 미술관 풍록 인기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꾸르베는 좀 후대의 인상파 화가 큐비즘 화가들에게 심원한 영향을 끼친 리얼리즘 화풍의 작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의 사실주의는 그림을 통하여 과감한 사회적 메시지를 던졌다는데 그 파격성과 영향력이 존재한다 그는 파리 꽃뮤의 주동적 인물이기도 했다 문제의 작품은 꾸르베가 1866년에 오스만 제국의 외교관 카릴베이의 청탁으로 완성한 그림인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그림을 정신분석학 학자인 자크 라칸이 한동안 소장했다는 것이다 미화 4,285달러에 구매했다고 합니다 나체 여인의 풍요롭게 벌려진 허벅지를 전면에 부상시키면서 여인의 성기와 복부 그리고 복부 위에 살짝 덮인 면포 아래로 풍만한 유방 그리고 발기한 젖꼭지까지 묘사된 이 그림은 어떠한 사진으로도 나타낼 수 없는 여성 성기에 생동하는 모습을 너무도 리얼하게 그려내고 있다 여성 남성을 떠나 성기 그 자체의 느낌을 온몸으로 표현한 수작 중의 수작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그림에 대한 대체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 이 그림이 포르노냐 아니냐는 수준의 논의밖에는 없다 심지어 이 그림을 비판하여 이것은 송장을 모델로 한 것이라는 등의 악담을 퍼붓는다 베드의 느낌과 소음순과 클리토리스의 붉게 부푸른 모습 그리고 돌출한 젖꼭지의 모습은 붉게 상기된 전신의 생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성교로 오르가슴에 도달한 여체의 생명력을 유감없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나체의 모델이 된 여인은 친구 화가의 애인으로서 그 이름까지 정확히 알려져 있다 나는 이 그림을 하버드대학에 입학한 직후의 여름방학 때 파리 오리세이 비술관에서 직접 보았다 1978년 여름 나는 아내와 단둘이서 40일 동안 22개 도시를 순방하는 매우 피곤하고도 낭만적인 여행을 했다 그때는 한국인이 오늘과 같이 자유롭게 세상 구경을 하러 다닐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에 나의 눈에 비치는 모든 광경이 색다른 충격이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옛 기차역을 개조해서 만들었다 하는 이색적인 오리세이 박물관 1층에서 이 작품을 쳐다보는 나의 느낌은 정말 남다른 것이었다 내가 이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충격을 받은 것은 전면적인 여성 성기의 모습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의 제목에 있었다 즉 세계의 기원 성기를 세계의 기원, 우주의 기원으로 파악한 꾸르베의 인식체계는 일반인들의 여체 인식과는 다르다 이 제목이 단지 검열을 회피하기 위한 얄팍한 꾀에서 나온 변명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도 확실하다 그가 그린 성을 주제래한 그림들의 역사를 일별화해 보면 그는 성에 대한 심오한 인식체계 당대 서구인의 상식과는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꾸르베의 이러한 그림은 동방천리의 영향이 없이는 생각하기 어렵다 인상파의 인상이라는 것도 당대의 서구적 광학이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인상의 궁극적 의미는 불교의 색과 공이라는 인식론적 전제 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철학적기에 동적 세계관에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좀 뛰어넘어서 이 책을 쓰게 된 근원적 동기 지면은 제약되고 할 얘기는 너무 많고 또다시 난해하다고 투덜거리게 되는 서물의 운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역경의 성립을 간결히 서술해야 할 것 같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아주 단순한 것이다 하도 시대가 어수선하고 생각의 자표가 없어지고 가치 기준이 흐려지고 유튜브의 환경 속에서 거짓 정보가 난무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갈팡질팡 점에까지 의지하게 되는 현상이 횡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아노말리의 시대 분위기 속에서 역점의 도사라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개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가 하면 우중을 향해 터무니없는 발언을 일삼고 심지어 정가에까지 마술을 뻗치는 부끄러운 사회현상이 풍미하고 있다 점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공유되어 만인의 시험과정을 거쳤고 또 문헌화되어 있어 합리적 논의의 근거가 있는 주역의 점을 나는 있는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해설해 줌으로써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역점을 칠 수 있게 해주려고 이 책을 쓸 발심을 하게 된 것이다 역은 기복의 대상이 아니다 점이란 본식 자기 스스로 칠 수 있을 때만이 가장 참다운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주역 보드게임 정말 저도 이제 기대가 되죠 과연 보드게임화된 주역이 어떻게 이 주역을 쉽게 이해하고 그 주역의 통찰을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주게 될 수 있을지 이걸 보면서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근원적으로 인간의 운명이니 운세라는 것은 나 존재의 실존의 문제이지 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을 치게 되는 것은 나의 지력이나 노력으로 선택의 기로가 열리지 않는 극한 상황에서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런데 하느님의 소리는 결코 점쟁이를 통하여 들리지 않는다 하느님의 소리는 오직 나만이 들을 수 있다 책춘함에 나는 애고가 아닌 셀프 미운 놀이 새끼가 아닌 백조 애벌레가 아닌 나비 정말 트루 셀프의 나겠죠 점을 대행하는 자가 있을 수 있으나 대행하는 자는 나와 더불어 하느님의 목소리를 같이 들을 수 있는 인격과 인품을 지녀야만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뭐 하여간 여전히 쉽게 쓰셨다고 하나 방대합니다 책도 엄청나게 두껍고 하하 자 어쨌든 자 이 영상에 여러분 책춘함에 이제 대상 김석진 선생님 주역의 대가셨죠 이번에 이제 이번 연도에 소천하신 우리 김석진 선생님 저희 주역 보드게임 추천사까지 또 감사하게 남겨주셨는데 우리 대상 김석진 선생님의 주역점에 이제 책춘함에 올려놓은 영상과 또 이제 김석진 선생님 함께 질문 드렸던 내용 또 성균관대 안승우 박사의 또 주역 코칭 몇 개가 쭉 다 책춘함 채널에 올라가 있죠 함께 링크 드려서 이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 드려봅니다 책춘함 나비스쿨은 손안에 책 한 권이 일으키는 나비 효과를 믿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개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여러분에게 몰려오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책춘함 TV를 듣고 계시니까요 여러분은